네 오늘 수업 들어갈게요. 다리는 습관의 반대로 바꾸시고요. 엉덩이 빵빵하게 밀어내고 아랫배 살짝 끌어넣고 어깨는 떼시고요. 목을 뒤로 해서 제자리에 둡니다. 두 손 확장해 볼게요. 마시면서 꼬리뼈부터 척추를 쌍 올린다 상상하시고 척추를 쭉 펴시고요. 내쉬면서 두 손 옆으로 어깨와 등을 쭉 펴내세요. 그대로 두 손 무릎 위에 엄지와 검지 맞닿게 하시고요. 혀를 말아서 입천장에 붙여봅니다. 이마에 힘을 빼고 미간에 힘을 뺍니다. 코끝을 은식하시고 이제 호흡을 편안히 진행해 봅니다. 마실 때 콧구멍으로 호흡이 들어가서 두개골을 통과하고 척추를 따라 아래로 아래로 골반 안쪽까지 가득 채워집니다. 내쉴 때 위패부터 천천히 꺼뜨리고 가슴, 목구멍, 목구멍, 머리, 코끝으로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마실 때 눈과 감쪽으로 깊이 스며들고 내쉴 때 천천히 아랫배 끌어당겨 봅니다. 한 번 더 마실 때 아랫배 가득 공기 채워지고 내쉴 때 윗배부터 공기가 꺼집니다. 몸에 남아있는 긴장감 손끝, 발끝으로 빠져나갑니다. 두 눈을 깜빡깜빡 턱 풀어주시고 주먹을 잡다 폈다 손을 긴장 풀어줍니다. 어깨에 기 가까이 끌어올려서 내쉴 때 아래 어깨에 기 가까이 끌어올려서 내쉴 때 아래 어깨에 기 내쉴 때 아래 한 번 더 어깨에 기 내쉴 때 아래 떨굴게요. 그대로 두 손을 합장해 봅니다. 엄지손가락 크로스 내쉬면서 왼쪽으로 어깨와 팔꿈치를 일직선으로 하시고요. 고개 반대쪽 돌아와서 허리 펴고 다시 한 번 내쉬면서 고개 반대쪽 돌아옵니다.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턱 당겨서 목을 제자리에 두시고요. 손바닥끼리 밀어내세요. 내쉬면서 왼쪽으로 두 팔 어깨 수평을 이루고 계속 밀어당깁니다. 겨드랑이 안쪽이 찌릿찌릿 하실 거예요. 돌아서 반대쪽 내쉬는 호흡에 쭉 밀어줄게요. 돌아옵니다. 이제 손 다시 돌려서 위로 쭉 올려 볼게요. 어깨 힘을 빼서 끌어내리는 힘 쓰시고요. 턱 당깁니다. 그대로 왼쪽으로 대각선사선으로 바라보시고요. 눈동자 이동시킵니다. 한 번 더 크게 마시고 내쉴 때 귀와 어깨가 멀어지게 하아 어깨 힘을 빼고 옵니다. 돌아올게요. 마시고 내쉴 때 반대쪽 기울입니다. 돌아올게요. 손바닥 밖구를 향하게 내쉬면서 천천히 견갑골 꽉 조여요.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손 앞으로 나란히 어깨 제자리 마시고 위로 뒤집어서 내쉬면서 내릴게요. 한 번 더 마시고 위로 내쉬면서 아래 마시고 위로 돌려요. 내쉬면서 내쉬면서 아래로 떨굽니다. 잘하셨어요. 양손을 미은자로 하시고요. 어깨와 팔꿈치를 수직으로 놓아봅니다. 어깨의 통증을 예방하는 동작 중에 하나예요. 가볍게 45도로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 되는데 이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깨 압이 찰 거예요. 계속 호흡으로 압을 조정하시고 어깨 힘을 빼면서 움직여 봅니다. 어깨 안 좋으신 분은 15초도 유지를 못하실 거예요. 1분 정도 유지해 볼 거예요. 왔다 갔다 어지러우신 분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괜찮으시면 팔꿈치 시선 따라갑니다. 가슴을 좀 더 앞으로 밀고 어깨 힘 빼시고 왔다 갔다 움직여 볼게요. 팔꿈치 떨어지지 않도록 흑 흑 호흡 조절하면서 진행합니다. 코로만 호흡합니다. 마시고 빠르게 내셔서 흉식 호흡으로 해볼게요. 아랫배 조이고 코로 마시고 흉곽을 넣혔다 다쳤다 흑 흑 흑 흑 흑 열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꿈치 더 올려주세요. 어깨는 내리고 다섯 조금만 더 하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떨굽니다. 하아 내 어깨가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셨죠? 자 어깨 들었다 놨다 탕탕탕탕 털어주세요. 자 어깨 키 가까이 끌어올립니다. 위로 더 더 더 더 더 더 내쉬면서 하아 떨궈 어깨 들었다 놨다 등등등등 마시고 위로 더 더 더 더 내쉬면서 하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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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깨 키 가까이 올려요. 위로 업 더더덕 내쉬면서 툭 떨굽니다. 자 좌우로 흔들 흔들 털어주세요. 가슴과 등에 힘을 빼면 팔이 몸을 돌톨 말게 돼요. 돌톨 돌톨 조금씩 위로 올려봅니다. 밑으로 위로 털어주실게요. 손 탈탈탈 털어주시고요. 어깨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다리를 앞으로 쭉 펴시고 엉덩이살 뒤로 빼서 골반의 높이 다리 길이 맞춰주고 목 제자리 옆에서 봤을 때 니은자를 만들어봐요. 발바닥 바짝 당깁니다. 자 손등 맞닿게 안쪽으로 돌려서 마시고 위로 멀리 바라봐요. 허리 쭉 펴고 내쉬던 호흡에 내려갑니다. 아래로 감 comeback 갈색 도 А kann 촬영 해주고 랇 이 일 랇 이 일 랇 일 좀 Peace millimeter